배를 닮으면 안됩니다. 주지에는 배를 닮으면 안되요. 주지에는 온도는 다 재고. 이게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요거 주지입니다. 주지인데 결과지가 나왔어요. 결과지인 줄 알았더니 여기 또 결과지가 있고 일로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잘라집니다. 여기다 배 안닿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안돼. 결과지 자체 이렇게 받으면 안돼요. 이거 하나로 그냥 갔으면 얘를 없애주든지 얘만 남겨놓고 가야지. 이것 때문에 여길 다 없애버렸잖아요. 여기 배 달거잖아 내가. 여기다 배 내가 키울거 아니에요. 여기다 배를 달려놓으면 양분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보면 주지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결과지가 나왔어요. 여기 결과지가 쭉 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결과지 받았어요 이렇게. 손자를 받은거죠 손자를. 이건 뭐야. 이게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들. 이거 아들. 보통 요렇게 해야돼요. 근데 여기 손자까지 받아놨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배를 내가 달면 여기 있는 배가 잘 크겠습니까. 안 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해주는거에요 제거. 그래도 아까운데 왜 자르냐. 아까우면 이렇게 결과지를 받으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우면 이걸 이렇게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결과지는 결과지로서 역할을 해야지. 결과지도 하고 주지도 하고 이건 안된단 말이에요. 다 잘라줍니다. 근데 자를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좀 남겨놓고 잘라요. 바짝 안 자르고요. 물론 바짝 자를 수도 없지만 이렇게 남겨놓고 자릅니다. 이유는 도장지가 나야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올해는 겨울전지전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 도장지가 다 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상부와 지하부와의 무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장지가 막 터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잘라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배를 많이 달면 되지 않냐. 배를 많이 달면 뭐가 문제냐. 그 배는요. 양분을 생각보다 도장지 만큼 많이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장지가 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이 다주지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밀식재배예요. 그리고 배를 엄청나게 많이 달아요. 여기도 보통 한 2만장씩 달았대요. 2만장. 750평에. 근데도 매년 도장지가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풍년이었는데 22년도가. 그때 배가 엄청 서리도 없었고 냉해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배가 진짜 많이 달렸어요. 진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농장에 예를 들면 1만장을 단다. 그럼 그때 3만장씩 달고 그랬어. 그렇게 달았거든요. 배를. 근데 결국에는요. 그렇게 많이 다신 분들 있죠. 아오. 올해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배 다신 분들. 수확을 못했어요. 큰 배가 없어서. 너무 많이 달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도 가서 봤거든요. 농장을. 도장지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달았는데도 도장지를 줄일 수가 없어요. 도장지의 양을. 그러니까 도장지는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를 아무리 많이 달아도 도장지를 줄일 수는 없어.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5만장을 달아도 10만장을 달아도 도장지는 날 거라 이거죠. 저는 이제 밀식재배도 아니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밀식재배였던 농가를 소식재배로 바꾸고 이제 1년차가 되는 거니까. 저는 밀식재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옆에서 농사짓는 분들 보고 결과물을 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 이렇게 많이 달면은 배가 안 큰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달까요. 배를. 너무 밀식이 되면 약도 안 들어가요. 잘. 방제도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지와 연결되어 있는 곳. 근데 이게 결과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또 결과지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손자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런 데는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끝은 안 잘라요. 끝은. 올라가는 끝쪽에. 이런 것도 잘라주세요. 여기까지는 잘라주고. 여기 지금 다 주지잖아요. 주지. 주지. 결과지 받았고. 그럼 결과지 받았으니까. 여기 결과지 있고. 결과지 받았으니까. 다 제거. 여기 또 결과지 있고. 결과지 있고. 이건 주지 끝. 그죠? 제거해주고. 다 제거. 제거. 열매를 달면은 나중에 저거 해줘야 되니까 돈 들어요. 인분을 또 써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나.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정보 씁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돼 요거 요거. 주지죠. 주지. 주지에요. 여기 이제 결과지 나왔어. 그럼 여기는 잘라줘야 돼. 이건 아시겠죠?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아 이것도 잘라야 되는데. 잘라야 돼. 이것도 고접으로 한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결과지가 있어. 그럼 또 잘라. 잘라야죠. 여기서 결과지 있어. 잘라. 결과지 있으니까. 여기 결과지. 여기 결과지 있어요. 결과지 전에는 다 잘라는 거예요. 다. 주지. 주지니까. 자. 여기 결과지. 근데 이 위로는. 요거까지 자를게요. 자. 이 위로는. 없어요. 주지 끝이에요. 그럼 요런건 그냥 놔둬. 놔두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제가 잘라요. 왜. 어 나 이거 주지로 잡았어. 내가 예를 들면 이거 주지로 잡았어. 여기 결과지를 이렇게 옆으로 뻗고 싶어.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뻗고 싶어. 그러면 떼줘야지. 그러면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면. 결과지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떼줘야지. 여기도. 이쪽으로 나 결과지 받겠다. 그럼 떼주는 겁니다. 근데 결과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그냥. 여기는 그냥 벌어먹어도 된다. 그러면 안 떼주고. 결과지를 받을 거면. 떼야 돼요. 그걸 왜. 결과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결과지들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 이게 안 좋아. 안 좋은 거 갱신하려고. 여기 결과지가 나면. 유인해가지고. 이걸 없애고. 이걸로 벌어먹는 거죠. 교체하는 거지.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땐. 잘라주고. 아니다. 여기 결과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놔두고 거기다 열매 달아먹습니다. 어차피 끝이니까. 끝이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 제발. 자مل.